패션 기업을 이끄는 사업가이자 디자인을 전공한 패션학도 출신인 이서연 사장은 제1모직의 새로운 인적 자원이 될 디자이너 육성에도 심요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이서연 사장은 2005년 제1모직의 상무로 승진하면서 한국의 신진 패션 디자이너의 세계무대로 진출을 돕기 위해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를 만들었습니다.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는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신진 디자이너를 대상으로 10만 달러의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삼성그룹의 인프라를 활용해 글로벌 무대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돕고 있는데요. 미셸 오바마의 만찬 드레스를 만든 두리정과 가수 출신 핸드백 디자이너 임상아 후부 디자이너 스티브 제이엔 요니피도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 출신입니다. 삼성 패션 디자인 펀드는 제1모직의 미래를 위한 임대 육성책인 동시에 이서연 사장의 개성을 살린 사회 공헌활동이라는 평을 듣고 있는데요. 디자이너로서의 감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1모직을 이끌고 있는 이서연 사장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1모직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지 업계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